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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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할 수 있어 알지?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전학 온 아야입니다 한국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셀카 찍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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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됐어 이마를 올리자 빨리 빨리 오케이 야 너 잘렸어 너도 잘렸네 너는 사뿌리 2가 잘렸고 나는 3분의 1이 잘렸어 너무 잘렸어 네가 찍어서 그렇잖아 아야 일로 너 폰 있어? 우와 최신 폰이네? 엄마가 엄마가 싸줬어 한국에선 필요하대서 인별 아이디 뭐야? 마파르자 인별? 인별 뭐야? 응 폰 줘봐 아무것도 안 깔려있는데? 응? 스마트폰을 안 써봤나 보네 우리가 한번 깔아보자 어? 아 아 승희 안 깔려 아 이건 아쉽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? 우리 아이야 학교 첫날 어땠어? 왜? 어 우리 아이야 학교 첫날 어땠어? 몰라 응 아야 학교 잘 다녀왔어?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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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재혼 때문에 아야가 고생이네 은하 여행 열